YKK B팀의 경기인데요 이 두 팀은 모두 그전에 높은 느낌을 갈라는 점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열기가 리바운드 이성호 우측 코너 2점 슛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골자마자 점수마다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신있게 공격하는 부분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4대4 상당히 치열하게 펼쳤습니다 센터쪽 던집니다 깔끔합니다 이성호 클린샷이 리바운드를 잘 가져오고요 반칙까지 지금 저 리바운드에 대한 부분도 조심을 해야 합니다 골 밑 성공 지금 뭐 조금 전에 네 지금은 아니죠 이성호 1점 슛이 4-5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박경진 공격 리바운드까지 박경진 멈춰놓고 반대쪽 길게 그리고 미들슛 골 밑 성공합니다 박경진 확률 높은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샤클락 1초 박경진 박경진 들어갑니다 포t 박경진 21대 17